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석 달째 진행 중인데,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조사가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사 예방을 위한 조례도 처음 발의됐는데, 유족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충북지사. 민감한 질문마다 검찰 수사 중이라면서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소환조사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가 소방본부와 청주시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을 파악해보니 43명 가운데 80%인 34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36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책임자인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빠졌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인력과 예산을 들여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불가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충북도 의회는 참사 이후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안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후, 처벌 위주의 법안이라서, 예방과 관련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에 대한 법적 보완을 마련하고. 하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해 조사기구도 꾸리지 못한 채 원인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방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23일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